내가 너무 팬이라서 제작진분들한테 꼭 좀 스테이시분들 섭외해 달라고 콧백 진짜 좋아 잘 못했어요 내 머리 머리 내 머리 아 어떡해 스페이씨 안녕? 뭐지? 혹시 내가 보여요? 네. 어디서 하는 머릿속에? 어디서 하는 머릿속에? 내 머리머리! 너로 가득해! 정말이 아웃! 난 네가 필요해! 내 머리머리! 내 머릿속에 너로 가득해! 휴방위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리더 수민입니다. 저희가 동물로 요즘 소개를 하는데요. 저는 스테이씨에서 귀여운 토끼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시은입니다! 저는 팀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고요. 저도 동물로 표현하자면 저는 말랑 말티즈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에서 리드보컬을 맡고 있는 아이사입니다. 저는 동물로 나쁜척하는 바람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이씨의 막내 제이입니다. 반전있는 꽃사슴을 맡고 있습니다. 무대 있을 때 반전있고 무대 내려와서 반전있고 와! 오늘 저 막내다, 막내! 자! 무대 위기다, 무대 위기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세윤입니다. 저는 팀 내에서 서브보컬과 사랑많은 사막녀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씨 윤입니다. 저는 아기 호랑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기지만 점점 호랑이로 변신해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아기호랑이 자료를 한 번 남겨볼까요? 아기호랑이 자료 하나, 둘, 셋! 짠! 하나, 둘, 셋! 이번 주까지가 이제 활동이 종료가 됐어요. 지난주에 종료가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데뷔를 정말 하고 싶었으니까 데뷔를 해서 너무 기쁘기도 했었고 가장 아쉬웠던 거는 팬분들을 실제로 못 뵌 거 대면으로 못 보여드린 거 여기 팬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내 머리머리! 내 머리머리!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자신의 이름 혹은 슈테이 씨를 검색해 본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세요? 안 하세요? 눈 뜨자마자! 아 눈 뜨자마자예요? 아 눈 뜨자마자 자윤아 얘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때서 검색을 하는 이유가? 어떤 모습으로 좋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많이 보고요 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를 보고 또 고쳐야 할 점들은 더 보완해서 나오려고 많이 봤어요 슈테이 씨! 이뽀! 이뽀! 슈테이 씨 이뽀 1교시는 순발력 시간입니다. 100초 안에 바로바로 생각나는 답변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내가 가장 사랑스럽다고 느낄 땐 언제? 하나 둘 셋! 하트할 때! 하트할 때! 가장 성격이 막내 같은 멤버는? 하나 둘 셋! 수민이? 수민이! 아이사 씨 죽기 전에 딱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엄마가 해주신 음식! 다음! 내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입술! 입술! 우리 멤버들 중 내가 덕질하고 싶은 멤버와 그 이유는? 하나 둘 셋! 제2중저음! 제2중저음! 이번 앨범 활동이 끝난 소감을 사투리로 표현한다면? 하나 둘 셋!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자 다음! 멤버 중 캐롤 제일 잘 부르는 멤버는? 시은 언니! 시은이 캐롤! 자 다음! 무반주의 춤을 제일 잘 추는 멤버는? 시은 언니! 시은 언니! Q.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면? 고기 Q. 가장 잔보름이 심한 멤버는? 고기는? H1 Future Mart Q. 배고픔을 못 참는 멤버는? 유니! Q. 소 배드 안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안무는? noseэт Virgin distри 메머리머리멀니 Q. 걸그룹 컨셉 최종 가장해보고 싶은 컨셉은? าย사 씨! K- 알픽스 선배님들 첫사랑리! 락뿜팜뿜 많이 했어요. 14개. 현재 1등입니다. 우리 모든 효방인 중에 박수 한 번 치고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코너가 첫 코너예요. 가장 성격이 막내 같은 멤버가 시현 씨가 수민 씨를 골랐단 말이죠. 우리 두 분이 친구시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수민이가 늘 생활 애교가 많아요. 본인은 모르는 생활 애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생활 애교? 그냥 지금 다 애교예요. 잠시만요. 약간 콩깍지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원 씨 있는데. 애교네. 맞아요. 애교가 있네. 이것도 애교네. 맞아요. 박수도 애교야. 웃는 것도 애교야. 애교가 다. 이것도 애교. 네, 오늘 제가 너무 사심방송 하신다고 주의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이러려고 사는 거예요. 멤버 중 캐롤 제일 잘 부르는 멤버가 세은 씨가 시현 씨를 골랐죠. 다른 멤버들도 너무너무 잘 부르지만 제가 시현 언니가 캐롤 부를 때 음색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기다리는 오늘만큼은 내 곁에 있을래 하루 종일 미리미리 약속해 약속해줘. 무반주의 제일 춤 잘 추는 멤버. 이것도 시현 씨가 뽑았단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시현 언니의 춤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춤을 원하세요? 아니, 잠깐만요. 원더풀. 오늘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부담 없이 그냥 팬분들한테 이런 거 나 잘해요,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승민 씨 있으세요, 개인기? 네, 있습니다. 저는 눈썹 웨이브를 할 수 있어요. 눈썹 웨이브? 네. 이게 좀 웃겨요, 사실. 근데 해보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웨이브를 하면서 눈썹까지 딱 마무리를 해줄 수 있어요? 뗄 수 있습니다. 어, 딱! 아, 너무 웃겼어. 시현 씨 이거 잘해요. 약간 추천해줄만한 거 있으세요? 시현 언니가 3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360도 회전이요? 인간 컴퍼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리요. 이게 밑에 뭐라도 깔아야 되는데, 잠시만. 이게 내... 이게...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축이고, 이게 컴퍼스. 제가 완벽한 원을 그려볼게요. 네네네. 우와! 잠깐만! 나 그만! 그만! 괜찮아요? 네. 아, 빨리 완전 말해라. 이게 광고 들어올 것 같아. 시은 각도기. 시은 컴퍼스. 스왑 두 개. 그 딱. 초점다. 아이서 씨 한 번 가볼까요, 아이서 씨? 네. 요릴레이스. 아, 요들... 아, 요들석이. 진짜... 보컬 선생님께 추천해 주신 개인기였어요. 나 이거 뭔가 잘 할 것 같다. 선생님이 오히려. 요, 요... Maximum 이거 뒷줄 부분은 둘이.. 무조금쯤 이제 힘들어 하고 계신데.. 완전 짜라이 뭔 연증을 한결 맞아요 맞아요 죄 출금 마지막 자박 저희 endlessly 이만 그게 뭐야 이장소면 됐어 이장소면 됐어 이게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끝까지 다 올라오는 거죠? 네. 원래 이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 쳐서, 메이크업 쳐서. 아, 틀렸다. 아, 메이크업 줬다. 지금.. 개인기가 약간 애매한 친구들이 많아서 오늘 한번 해봅시다. 만들어봅시다. 트리키즈 맞추기 이런.. 아, 트리키즈 맞추기는 개인기예요? EQ 카드는 모두 몇 장일까요? 일곱 장이요. 일곱 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형이요. A형! 오늘! 도라에몽 송대모사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오케이, 도라에몽도 한번 가볼게요, 도라에몽. 친구야! 대단한 헬리콥 따! 아, 잘하네! 대기 만들었다. 마자용이랑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기분 좋지? 맞아요! 막내들이 이제 읽어냈습니다. 랜덤뮤직 스타트! 아, 이거 다 하시네? 랜덤뮤직 스타트! 와, 다음, 다음 번! 도대체 다 해, 다 해 주죠? 유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뭐야? 아, 나 몰라. 안 그러겠다. 스킬이 안 논다. 아, 아이사! 아이사 대 시애은이! 지금이구나. 아! 미니지 미니지 와! 나이 없는! 오 뭐야 지금! 어 뭐야! 엔세 이게? 마치. 오와 갈 공부와! 오와! 오! 저 진짜 안 돼! 오 좋아요! 다 하시네요! 아 으르렁 아니죠 으르렁 아니죠? 아 으르렁 좋았어 으르렁 좋았어 아 윤희씨 치고 나오면 좋아요 아 으르렁 어떻게 다.. 아 수빈님 자 우리 스테이츠분들이 3교시까지 잘 끝냈거든요 마지막 반문만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수방위의 대표 코너입니다 원템 댄스 아 힘내 스테이친! 원템 댄스! 우리 리더 수빈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우와 처음 받아봐요 대박 상장을 처음 받아봐요? 이렇게 많은데서 넓은데서 상장 스테이씨! 스테이씨! 우리 아이돌은 덕후들이 시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 휴덕 방지위원회장 유재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의 입덕 포인트들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또 휴덕 방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휴덕 방지 구독 좋아요 알림 사랑 메모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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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젠기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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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리